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네 번째로 낭독의 고은종입니다 이제는 아련한 추억이 된 예전 다니던 초등학교에 가볼 기회가 있었다 그 시절 모든 게 커 보이기만 했던 학교가 지금 보니 걸리보 여행기에 나오는 소인국처럼 작아 보였다 아무리 손을 뻗어도 닿지 않던 철봉이며 우람했던 나무들도 이제는 만만한 크기로 줄어 있었다 그 옛날 운동장 여기저기서 소리 꽥꽥 지르며 뒹굴던 기억 땀범벅이 되어 꼬질꼬질해져서 어둑고둑해질 무렵에서야 집으로 돌아가던 일들이 마치 소꿉놀이 하던 것처럼 느껴졌다 그래도 소중한 동심과 함께 어려웠던 시절 정규 교육을 받을 수 있었던 정다운 것이기도 했다 그 당시엔 초등학교 졸업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모두가 가난하게 살았던 시절 시골 정규 교육은 소수의 사람들만 받을 수 있는 혜택이었다 1952년 나는 초등학교를 졸업했다 공주에는 사범대학이 있었고 그곳에 부속중학교가 있었는데 6.25 동란 때까지는 여자만 진학이 가능했던 학교였다 한참 전쟁 중이었던 그 해 그 중학교에서 처음으로 남학생을 뽑았다 그 당시에는 중학교도 시험을 치러야 들어갈 수 있었다 내가 다녔던 2인 초등학교에서 변창선이라는 친구와 나 둘만 합격했다 그러나 초등학교로 다니는 내내 내 마음을 조마조마하게 했던 가난이 내 중학교 입학을 덕하니 막아섰다 둘 다 합격을 했지만 그 친구는 중학교에 등록을 했고 나는 할 수가 없었다 그렇게 가난은 중학교 진학에도 걸림돌이 됐다 조면장님 우리 용필이가 중학교 시험도 붙었는데 돈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하루하루 보태기도 힘들고 당장 돈 들어갈 일은 많은데 용필이 중학교 보내는 건 아무래도 문득 지나는 길에 내 아버지가 조면장에게 하는 말을 듣고 많은 생각이 떠올랐다 아 나는 결국 중학교에 못 가는 건가 창선이도 가는데 왜 나는 못 가는 거지 그럼 난 이제 뭘 해야 하지 어린 내게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현실이었다 아니 어쩌면 이해하고 싶지 않았다고 하는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가난한 집이 싫었고 밖에서만 인정받는 아버지가 야속했다 남들은 공부를 못해서 못 가는 중학교를 시험까지 붙은 내가 못 가다니 그것도 그 어렵다는 사범대 부속중학교에 당당히 합격을 했는데 친구 장선이도 가는데 왜 나는 끝도 없는 미련과 아쉬움이 밀려들었다 어느 날 저녁 우리 집 안에서 큰소리가 났다 그래도 용필이는 중학교에 보내야죠 똑똑한 아입니다 돈이 없으면 빌려서라도 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큰형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빌려서라도 중학교에 보내야 한다는 형의 말이 그렇게 고마울 수가 없었다 큰형은 동네 근방 초등학교 선생님이었다 그리고 나는 형이 선생님인 게 자랑스러웠다 하지만 부모님은 더 이상 집안 살림을 어떻게 만들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내 중학교 등록을 포기했다 어린 나이였지만 중학교를 못 간다는 건 너무나 충격이었고 창피한 일이었다 부모님이 원망스럽기도 했다 친구가 중학교 입학식에 간다고 했을 때는 너무나 서러워 한참을 울었다 몇 날 며칠을 서러워 울고 울었다 그렇게 내 학력은 초등학교 졸업으로 마무리됐다 중학교를 포기한 나는 장사를 시작했다 집안 형편이 어려워 중학교를 못 갔으니 열심히 벌어서 가세가 좋아지면 그제라도 중학교에 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한 것이다 처음에 시작한 장사는 담배와 라이터 돌을 파는 일이었다 라이터 돌은 라이터를 켤 때 톱니바퀴와 마찰을 일으켜 불꽃을 일으키는 소모품으로 찾는 이가 많았다 크기도 작아서 쉽게 가방에 넣고 다니면서 팔 수가 있었다 담배 장사는 그 당시 껌파리와 신문파리처럼 길거리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장사였다 공주에서는 닷새 만에 장이 섰는데 2인장, 탄천장을 둘러 3시간씩 걸어서 공주 읍내까지 가곤 했다 사실 담배 장사를 더 열심히 하게 된 것은 옆집의 영향이 컸다 옆집에는 서울에서 피나는 가족들이 있었다 그 집에는 예쁘장한 딸 둘이 있었다 그 집 아저씨는 딸들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곤 했다 난 그 집 딸들이 담배를 사러 올 때면 일부러 더 싸게 해줬다 더 싸게 해주면 더 자주 볼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래서 전매청에서 산 것보다도 더 싸게 줬다 그런데 전매청보다 싸게 판다는 소문이 나자 사람들이 몰려들었다 하지만 그리 큰 돈은 벌지 못했다 돈에 대해 무지했기 때문이었다 돈은 여름철 시내가에서 잡던 미꾸라지처럼 내 손을 숭숭 빠져나갔다 그때 내가 돈을 알았더라면 아마 재벌이 될 기회가 많았을 것이다 하지만 난 그리 이득의 밝은 편이 아니었다 그저 옆집 딸들의 미모에 반한 순진한 아이였을 뿐이었다 6.25 전쟁이 발발한 지 3년이 지났다 남북 포로 교환과 휴전회담이 진행됐지만 고지 전투의 긴장감은 여전히 남아있었다 그런 전쟁 통에도 사람들은 여전히 생계를 위한 일자리를 찾아 나섰다 아직 한참 전쟁 중이었지만 사람들은 일자리를 찾아 서울로 갔다 나도 왠지 서울로 가면 더 많은 기회가 생길 것 같았다 중학교도 못 가는 마당에 더 이상 집에 있을 이유가 없었다 그리고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어떻게든 집에 도움이 돼야 했다 아직도 어린 동생들이 셋이나 있었고 부모님도 변변한 일자리가 없었기에 서울로 가야 된다는 생각에 그날 밤 짐을 꾸렸다 연속 낭독 우리를 존귀한 자로 만드시는 하나님 송영필 목사 지음 갚을 길 없는 은혜 네 번째로 제작 윤재희 낭독 공정이었습니다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